환경 오염을 줄이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 이른바 모듈러 공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모듈러 건물을 설계한 권위자는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우리나라가 모듈러 공법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준공된 경기도 용인의 임대주택. 골조와 설비, 마감재 등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13층까지 쌓았습니다. 고층 모듈러 건물의 한계라 불리는 층수를 뛰어넘은 겁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영국에서 50층 규모의 세계 최고층 모듈러 건물을 설계한 로리버긴 HTA 파트너는 한국에서도 초고층 모듈러 건물이 나타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현장에 콘크리트를 부어짓는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와 부품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한 모듈러 자재는 추후 재활용이 가능해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삼성물산 등과 협업을 모색 중인 만큼 다양한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기를 희망했습니다. 다만 모듈러 건물에 대한 규제가 해외에 비해 깐깐한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건물이 불에 견디는 시간이나 내진 설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바닥 두께 기준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